두 번째 2번방입니다, 2번방. 잠깐만 끊어주세요. 이분은. 그러니까 정륜 가수 아닌 것 같은데. 장르가 어떻게 되나요? R&B, 힙합, 인디. 힙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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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방. 자, 2번방. 자, 2번방. 나와주세요. 어, 많이 나가네. 그나마 해볼 만하다. 어, 나 여기 너무, 너무 많이 나가네. 나도 여기 너무, 너무 해보고 싶어. 안녕하세요. 저 힙합 좋아하고 R&B도 좋아하고 여러 장르 소화할 수 있고요. 혹시 힙합 R&B에서 어떤 분 좋아하시나요? 어... 저 드렁크 타이거예요. 저 드렁크 타이거예요. 드렁크 타이거예요. 야, 언제적이야? 소민이가 이쪽 장르에 대해서 깊숙하게 모르네. 어, 저. 이제 끝난 것 같아. 들어와요. 저 프리스타일이요. 프리스타일, 어, 예. 사이월드 시대에 많이 하네. 배경음악, 배경음악으로 많이 쌌죠. 와, 이거 와, 와. 자, 우리, 예. 같이 무대하고 싶습니다. 제가 열심히 할 자신 있고요. 어, 예. 뭐 딱 드린 말씀을 얻고. 어, 예. 뭐 딱 드린 말씀을 얻고. 어, 예. 뭐 딱 드린 말씀을 얻고. 저는 왜 좋아하는 가사. 물어보세요! 야, 내가 먼저 송지호 노래하는 거 봤다, 유튜브에서. 야, 너 같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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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같냐?